있다. 물속에. 악어 보이죠? 아, 집에 가는 길이에요. 너무 아쉬워서. 저쪽이랑 찍어서. 아, 너무 멋있지. 아, 좋네요. 우리 아까 봤는데, 여기가? 다시 한 번. 아, 멋있어요. 분수가 나오나? 응. 분수도 나오고. 아, 짜. 완전 파노라마. 잘 꾸며놨다. 공원처럼. 여기는 한 번씩 가족끼리 오면 좋겠어요. 아까 여기 꿀을 안 찍었어. 노인들은 공짜래요? 일반인들은 어쩌나. 저 지붕 위에 공룡이 앉아있네. 응, 다 찍고 있어. 저기도 공룡이 앉아있어요. 응. 가까이 오면 차단기가 열려요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해. 응. 아...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야, 이게? 이제 표시돼 있네. 다시 또 이렇게 좌회전하라고? 응. 그래서 입구까지 나온 다음에. 응. 그래야지 얘가 표시되나봐. 응. 출입구를 안 나오니까 표시가 안 됐어. 응. 그래서 길은 잘 닦였어. 응. 헤매지 않고. 그리고 이 보도, 인도도 잘 돼 있어. 차 없는 사람은 그냥 걸어서도 와도 되게 굉장히 낫는데. 이 헐벌판에 누가 걷겠어? 그러니까 안 되지. 차량이 아니면 여기까지. 동네 사람은 모르겠다. 응.